임지연씨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복가해자 박연진 역할을 맡아 소름끼치는 악역 연기로 빌런의 새 역사를 쓰셨는데요. 극중 캐릭터의 감정선을 몰입감 높게 표현해 평단에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임지연씨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드라마 마당에 있는 집을 통해서 또다시 연기 호평을 받으셨죠. 뛰어난 연기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짜장면 먹방까지 유행시키셨습니다. 중앙 왼쪽 오른쪽 편안하게 시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지연씨는 마당에 있는 집에 이어 다음 달엔 드라마 국민사형투표로 시청자분들을 만날 예정이시라고 하네요. 다음 작품에선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많은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도 한번 시선 보내주시고요. 뒤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블랙드레스로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저희는 임지연씨의 보라틀 본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연씨 감사합니다.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전자보드판에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영